인천의 관광지 중 하나인 북성동 차이나타운 거리에 위치한 울근샘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인천역에서 차이나타운 중심부로 이어지는 유동인구 많은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화거리에 맞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입점해 있는 건물입니다. 2층은 방수작업 및 올수리 중인 관계로 공실이며 2층 임대시는 월 400만원 이상의 수익 나오는 건물로 안정적인 수익 발생되는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 161.3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98.18제곱미터, 연면적 290.28제곱미터로 1991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중공된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연하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가제곱미터당 229만 7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12억원입니다. 2층 공사관계로 현재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33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3,960만원 나오는 수익률 3.4%의 건물입니다. 중국과의 승원해진 관계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주말이면 발딘 틈 없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관청의 차이나타운으로의 관광객 유치의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